같이 지내고 나서 안절부절하잖아요 계속 계속 제자리도 일어나 뭘 할지 모르겠네 밖에 남아야죠? 나 깨끗한 거 아니야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어린이 여보 간다 진짜 다들 놀랬네 다들 놀래 저한테 여름 아니에요? 또 왔어 이리 앉아 학교 가니? 네? 학교 가? 아니요 유치원장이야? 유치원인데 크다 유치원 버스 기다려? 일곱 살? 석색하다 어딜 하노? 왜 그런 거 같지? 아 나도 알아요 장관님 지금 가시죠 네 다녀오게 다녀오겠습니다 네 아 이제 해장국 먹으러 가는거죠? 어휴 운전자 괜찮으시겠어요? 운전자 괜찮으시겠어요? 아이 괜찮아요 잘 맞아요 잘 어울리시래요 누구리 잘 어울리세요 비 오는 날에 이게 비 오는 날이에요 저는 더 선글라스 어 안경 뜨면 해야 되겠다 잘 어울려 아유 잘 어울려 아 여기 여기서 그냥 저 간단하게 요거 요거 먹고 가자 예예예 예예예 차 대기도 좋고 예예 의견이 없어 아니 저렇게 비가 오는데 선글라스는 어디 있었을까 잘 맞는 거예요 네 실내 실내에 끼고 들어오셨어 두 분 다 야 진짜로 잘 맞는다 그냥 간단한 걸로 주세요 빨리 좀 주세요 네 빨리 먹자 아유 아유 아침에 시간이 오문오문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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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많이 드십시오 네 대개 고승 씨가 장인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다 네 어려워 제가 볼 때는 아 남자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워하시네요 네 아 근데 이번에 이제 처음 제가 알게 됐는데요 응 선글라스는 좀 이제 즐겨 쓰시네요 아 이거 쓰면 자네보다 내가 원 좋을걸 아 그렇습니까 어 나 이제 군대 생활했을 때부터 꼈는데 예예예 자네모양 계속은 안 꼈지 아 왼쪽 눈이 저는 제가 안 보여요 시각장애 6급이고 근데 그 선글라스를 꼈는데 좀 편하더라고요 눈이 그때부터 썼어요 빨리 먹어 예예 나가도 갈게요 빨리 먹으라고 해서 천천히 먹게 마음이 급하시니까 젖 뜨거운 걸 빨리 먹으라고 하네 아 정해로는 다 들으셨 아 삼겹초 아 너 먹을까 비맛이 말도 못해 ㅋㅋㅋㅋ 너도 잘 돼 으음 벌써 드신 거예요? 아 저는 불안해서 못 먹어요 아니 입천 좀 나왔네 일어나래. 야 일어나래. 왜 데려오셨어. 맛있게 먹었어요. 무조건 죄송합니다. 저는 딱 이게 기준이 딱 정해진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저보다 밑에 동생은 제가 무조건 형이 사는 거고 20년 차 위는 제가 거꾸로 제가 대접을 합니다. 이것이 이것이 제가 얻어먹을 것 같은데. 그것도 의리가 아니라 저한테. 잘 먹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고수하시는 거예요. 오 드신다. 과연 고수하자. 맛있어요. 여기 냉장고에 총 사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. larvajun 잘 되겠지니까. 다음 시간아. liberty에 잘